와! 지역화폐 제대로 쓰면 이렇게까지 돈을 아낄 수 있다고요? 발행 5년 만에 발행액 1조 원 돌파! 웬만한 시흥 사람들은 다 쓰고 있다는 시흥시 지역화폐, 시루! 워낙 유명한 지역화폐지만 덜 알려진 활용법도 많은데요? 닌 비법 공유죠! 요 시루로 제대로 생활비 아끼는 저만 알고 있던 200% 활용 꿀팁 알려드릴게요! 이게 바로 자취생 짬바! 일단 시루의 은혜로운 할인율은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요? 가성비 레전드! 이 녀석으로 돈도 벌 수 있습니다! 만보시루 앱으로 하루 1만 포를 걸으면 최대 100시루 개차! 건담 재테크 가보자고! 여기서부터가 찐팁입니다! 배달앱 먹개비를 통해 배달음식 주문까지 시루로 가능한데요? 먹개비 앱 속 시루 가맹점이라고 표시된 가게들에서 주문하고 시루로 결제하면 7% 저렴하게 충전한 금액으로 배달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! 이제 이 치킨은 제 겁니다! 뿐만 아니라 시루로 기프티콘 선물도 할 수 있는데요? 동네티콘 두구두구 앱에서 시루 할인 혜택 그대로! 가족과 지인에게 기프티콘 선물 수합 가능! 오늘부터 선물 요정! 기존 대기업 기프티콘 플랫폼과는 다르게 카페, 음식점, 반찬 가게, 병원, 꽃집, 공방 등 동네방 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물할 수 있어! 활용도도 만점입니다! 웰컴 투 시루월드! 참고로 지역 카페랑 연계한 동네 가게 기프티콘 플랫폼을 출시한 건 시흥시가 전국 최초래요! 와 시흥시 폭 미쳤다! 물가는 치솟고 내 월급은 작고 소중한 요즘! 시흥화 패시로 알차게 활용해서 에브리바디 똑똑한 소비아시흥!